흐흐흐흐 아니 흐흐흐 아니 나 어떤 조합으로 저 둘이 사올줄 몰랐는데 건십조합이었네요 어 뭐야 오케이 박내가 오랜만이네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유채널로 왔구요 자 오늘도 어떤 자유채널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자유 1채널입니다 그것도 주말이구요 주말 1채널의 수준은 이정도고 대기중으로 바꾸면은 예.. 봐줄만 하긴 하네요 자 그럼 어디를 가볼까 오늘 원영경기장 차단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자 누가 나를 차단됐을까요? 이 녀석 아닌가? 자 얘네들이 날 차단됐을일은 없지 얘네들이 날 모른데 얘 아니면 얘거든요 오 아 마이로를 눌러보면 돼요 아아아아 얘 누구냐? 음.. 저도 몰라요 정말 오랜만에 저를 차단 유저가 나와서 신기하네요 아니 방장년아 매별시바 이따구를 하면 어떡하라고 클리원형 유령몬 손오공의 꼬리 아 그냥 파괴세끼인거야? 얘는 우리의 10강 다크 에프의 좋아 아다슈바 자 손오공의 꼬리가 또 파괴세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좀 잘하시는 분 같아요 자 저거는 늘보넷 벨트 10등급일걸? 여기 이제 히데의 10 날마각스이죠 대필만 써도 에 기난삼아 해도 무조건 한명은 잡고간다는 마인드 모든 기술이 다 지속딜이라 자 저 까다로워? 이거 쓸 줄도 안해 으흐흐흐흐흐 내 편 조이지 보자 오오 아 뭐야 그냥 늘보넷 벨트네 자 클래식 늘보넷 벨트인데 공부 까금하게 잘 써요 손오공의 꼬리가 직선이 아니야 필살이 있으면 약간 사선으로 꺾이기 때문에 정타로 갈추려면 살짝 상대방보다 옆면에 있어야 돼요 그거 한 세 번 띄우고 뭐 점핑 같은 거 하는 거 위주라겠죠? 이런 식으로 저게 사선이야 그래서 나도 나도 반향을 잘 몰라 옛날에 저 쓰던 애가 있었지 하지만 제가 쓰고 싶지 않네요 엑스 공격이 너무 쓰레기처럼 바뀌어가지고 하기 싫어 낫네 두 대 이상 안되죠 아 와 저게 개무섭다 하하하 고라탄 좋아 아 뭐 빙전거는 하기끔은 알지만 아 저 소리도 또 막는 거예요 넘네 설정이래 아 못하는 애들이 하늘은 아니지 아 저 위에 철장이 있어서 안 죽었네요 싸고 또 사라올까 틈 죽이고 자 놈내 설정 하하하하 저건 이제 못하는 애들이 하는 아주 나약한 말들 중 하나죠 문 설정에 그냥 키보드만 잘 쓰면 되는데 넘네 넘네 설정하면은 뭐가 되냐 트릭키 묶음이 됩니다 하하하하 트릭키기가 묶음 되고요 버섯컷 대시엑스로 띄운 다음에 막 스트라이크볼 필살기도 맞출 수 있어요 하하하하 그거 그거 좀 신기했어 사람의 마지노선이 5파츠거든 버섯컷 띄우고 5파츠 필 딱 그거까지 되는데 가끔 가끔 그거 아니면은 아 절대로 안되는 안되는 콤보들이 되긴 합니다 진짜 설정하면 빙종은 그냥 조금 쓰기 어렵지 악세가 이제 후딜이 없다보니까 후딜이 조금 빡센 편이에요 빳빳한데 잘만 쓰면 무난하게 되긴 합니다 오 끝났죠? 오 나이스 적이 무서워 가드 당기면 부러져요 아 반응은 했지만 느렸쥬 점피를 하겠다 됐어 됐어 나무를 죽여주고 공주에서 버텨주면은 점수 먹고 버티기까지 해서 승리까지 개굴딱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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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높렉 설정하는구나 아 그래요 자아성찰이 안됐구만 절대로 본인이 본인이 못하는 기술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모습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INS 틹부들 요 틹부들 두드드드드elo 본인은 못하니깐 이제 높내기라 생각하는거죠 서IR 어색 에... 철지도? 날 철지도? 오케이 진영전 참가하세요 이 안에 이란승씨 50만 GM 피자 태블릿 하하하하 건심에 점핑슈즈 미친새끼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존나 궁금하게 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뭔 조합일까? 존나 궁금하다 해보자 이거는 우리의 우리의 끼기에요 우리의 어떤 플레이를 한건지 궁금하지 않다 저거를 잡으려면은 풍내신이 딱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풍내신 안 껴줄 거란 말이지 지들도 카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방이니까 안 껴줄 거란 말이죠 일단은 최대한 기동성 있는 우리를 껴보겠습니다 궁금해 어떤.. 어떤 짓을 할지 하하하하 상상이 안가 그니까 트리를 밟고 올라가서 건실 머리를 태운다 뭐 이건 되겠다만 자 일단 봅시다 격수래 아 이거 아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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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격수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어쩐지 그거였네 그거 이거 뭐였냐 이거 그거였네 길드 서바이버 아 협동됐으면 좋구나 아 나 격수하면 됩니까 아 이런식으로 아 쟤네들 이제 버티고 나는 여기서 2대 1 하면 된다 아 3대 1을 혼자 사면 된다 아주 간다 하구만요 으하하하하하 에츠 아 나도 무한필만 쓰면 되거든 어차피 상관이 없는게 나 이제부터 무한필 쓰면 돼요 어차피 우리팀이 기력을 무한으로 채워주거든 야 저 저 저 유령 브라더스 존나 잘한 한두판 실력이 아닌데 저거 봐봐 여기서 이제 여차원 저기로 올라가서 건실 태우고 아노머는 이제 안전하게 착지해서 길 채우고 왜냐면 이제 머리 위에서 필쓰면은 머리 위에서 필쓰면은 이제 또 그게 힘들거든요 뭐야 투컴이? 어 피 맞을까봐 안쓸려 깨주고 아 근데 저기 옵저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를 다 지정해서 하는거라서 하하하하 아 투컴 같기도 한데 아닌데 아 뭔가 아니야 투컴은 아닌가 하하 살짝 의심이 가는 플레이는 아니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덕분에 게임 재밌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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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게임 재밌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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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합으로 저 둘이 사 ROM줄 몰랐는데 건식조합이었네요 어 뭐야 岳해이 박넥은 오랜만이네 그냥 서버 터졌나요? 뭐지? 331도 아니고 서버 자체 렉이에요? 오 웬일 요즘 이래 아 요즘 요즘 터져요? 자 자유 1채널 아닌 사람 터졌어요? 예 드디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나이스 좋았어 아 어쩔 수 없네요 걔데 더 하고 싶어도 아 어쩔 수 없구만 아 마치 학원에 정전이 나서 공부를 못하는 환경이 됐다일까? 아 다 튕겼나요? 다 튕겼나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아 게임 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와우 와우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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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라라라라 자 지금 재접중인데 접수중에서 한다가 주말에 게임이 터졌구나 어떡하니 오늘도 개댐식 엔팅 아우 16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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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오빠 이제 터졌구나 조됐구나 자 서버가 터지면 어떡하냐 출근을 해야겠죠 근데 주말이 중 근데 내일은 월요일인데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 하루빨리 출근을 한다 나쁘지 않지 자 이거 20분까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야 딱 그럼 호캄비조만큼 화나죠 우리 저도 저도 느낍니다 딱 호캄비조만큼 화나긴 해요 주말에 게임을 못하게 만들어내시면 썸네일용 야오툰? 고민 씨발 채팅도 안 쳐져 됐다 아 어쩔 수 없네 네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오늘 신나게 자유채널을 즐기고 싶었지만 이런 날도 있는 법이죠 아 아쉽다 아쉬워 오늘 뭐 재밌는 악세도 많이 준비해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재가 터져버리니 어쩌겠습니까 녹화는 여기까지 안 돼~~~ 아아 아니지 이거는 아니이 아 나무 안 돼 오케이 38ohn 터쟐라 붕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양보 못해 오늘 오늘은 아 양보 못해 지금 강정하면 된다고요? 자 예 오랜만에 보는 예 아주 신기한 광경이네요 가끔 하는 진짜 씨X 게임 봐 애 찾으러 가자 갑자기 빵 존나 마아졌어 뭐 축구장이 이 새X 아까 처음에 맞떠야잖아 소통 다시 하자 쟤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미국 형제 우리 미국 형제들이 다시 저를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오늘 여기서 놀아보자 자 확성기들이 다들 화가 잔뜩 나셨네 아 근데 그쪽 투컴인가요? 그 그쪽분들 투컴이에요? 아니요 아 브라더스가 투컴 아니래 이거 귀 귀엽네 귀여워 이거 투컴으로 어떻게 해요 그쵸 그쵸 자 다시 게임 안좋아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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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게임 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일단은 기력이 무한이기 때문에 옛날 길서점 끼겠습니다 하하하하 아 아 박제 나 라이언의 건 드시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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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안이야 하하하하하하 기무안이야 좀 기 기 채워놓으면 기다리세요 우리 아군들도 기력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 죽었다 이러면 이제 작전 변경이죠 이제 1대1 기가 차긴 한데 이제 약간 기 아껴야 됩니다 전투용 기는 아니에요 야 근데 데몬이네 데몬 데몬? 아 어쩌리 데몬 껴가지고 우리 팀들이 대처가 힘들었구나 하하하하 지금 우리 개댐 유저들이 잔뜩 화났습니다 하하하하 미친놈 저거 야 이거 이긴다는 마인드죠 자살 자살풀 나 이미 천국인데 이 조합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문제점이 야 이제 보니까 저거 다 카운터였네 데몬도 그렇고 발디슈도 그렇고 이게 그 점수를 다 빨아먹고 상대방에게 점수를 안준다는 것도 있어가지고 두판 지고 한판 이겨도 상설로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드로우로 하면 사실상 거의 이긴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무적조합 중 하나였죠 아 이러면 내가 공주학생 했어야 되는데 지상을 내가 먹는 거였는데 자 우리팀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자 님들이 버텨야지 제가 혼자서 4대1 무쌍 찍고 다닌다고요 여기? 앰프드 기념관? 나쁘지 않아 이 길서 진짜 호흡이 좀 중요해가지고 또 또 또 또 우리팀 처맞는다 도와줘 도와줘 안드가 죽으면 안되는데 안드 죽었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죽여두고 우리팀이 처맞아버리고 나도 처맞아버리고 야 우리 개 털렸는데? 아 질수도 있지 질수도 있지 아직 호흡이 부족하구만 우리 친구들 저거 저거 지금 달림타고 갈라고 오쉣 오 아 시발 실수 자 보자 한번 데몬 시점 데몬은 안되네 이게 이게 버틸 수가 없다 하하하하 이게 아 이게 버틸 수가 없는 조합이네요 얘네들은 이미 이 방 입장전부터 준비를 해왔단 말이지 이 무시무시한 자객새끼들 저기 광기지 이승길이에요 데몬은 원래 썼다 아닌가? 볼까요? 보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몬 장애는 데몬을 알아보는 거 이순기린 이야 하하하하 이야 닌자 데몬 자 닌자 데몬이 언제 좋았냐면요 점프엑스 이외에 점필 콤보가 됐었어요 이론사 무콤이 됐었는데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5년 전엔 좋았대 개인전 망미 족곳으로 이겨라 이기며 어쌓 봉인주 님 어쌓 봉인 있긴 한가요? 제 말부터 답장 좀 당연 인증 가능합니까? 인증 어떻게 하나요? 아 일단 실력으로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력을 볼게요 자 저 새끼가 왜 들어와 아니 지랄났네 개새끼들 이럴 줄 알았다 이순 병창이가 지금 매우 화가 났네요 지금 자 지금부터 들어애들은 전부 다 이제 서버 점검 때 터지자마자 바로 기다릴 때 다시는 애들이라서 어? 어쩌라는거야? 병창이가 화가 난거에 비해 플레이는 약간 소녀같이 열인데? 오케이 으하하하 귀여워 저 꼭 씨를 몇 대 치고 나서 필살기를 맞추려는 저기 예전부터 있던 팔랑크스 유저들의 습관 정보 좋지 않습니다 마! 잠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승리해 오! 오! 대시엑스! 아니 대시엑스를 넣어야지! 또 필수겠지? 또 필수겠지? 오 코리안 붓인가? 우리 병창이 어허 심각해 심각해 왔다 꼽고 넘어가서 죽음의 38성! 아하! 컷! 욕하는거 봐! 벌레카실 시발 년 꺼져! 오! 필발! 너도 컷! 컷! 이게 뭐 평균이긴 하죠 다 합박하죠 진짜 흑쟁님? 부주요 이번에는 체스가 되려나? 흑쟁이 중력전 한판 뜨실? 언제든지 환영이죠 어디로 갈까요? 지금 지금 개댐푸드가 서버가 터져서 유저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두드드드드 두드드드 진짜 지금 아니 아 왜 앞이 다시 튕겨는 달라고 다시 되냐고 아 자... 오케이 방 잡으시죠 오늘도 다시... 오늘은 환영이 바뀌었습니다 저번에는 게이밍 키보드가 잘 안 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큰일 날 준비하세요 그래서 보상 안 줄 것 같아 이런 정도로 튕기면은 중력 참 못하는 사람 컴이래 스트롱보이 민규 아 재밌습니다 랜압이지 여기 랜압 해주고 혼 좀 내볼까 제발 좋은 학생 에픽 떠야 돼 이럴 때 에픽 한번 떠야 돼 네 아... 게임 끝났죠 아이템 읽기다니 아 악세킬을 모르구요 오오 어땠을까 이거 일단 날리기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럴때 뭘하냐 연장을 들면 됩니다 어 안되쥬 끝날줄 모르쥬 자 무기가 안좋으면은 연장을 들면 돼요 호루루루루루루 호루루루루루 아 어떻게번 번지 누르라고 어 번지 누르라고 아 안걸리죠 대가 쏴 오! 싸발 저거어떡해 스읍 야 저 콤보 옛날에 중력 짤 때 나왔던 콤보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